계속해서 오늘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음절이라는 부분부터 모음기호와 악센트와 구두점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려면 단어가 음절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음절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소리의 단위라고 제 교재에 적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언어에서 말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음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단어를 볼 때 이것은 1음절 단어다, 2음절 단어다, 3음절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1음절이라는 것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의 단위라는 것은 반드시 자음과 모음이 존재해야 되는데 자음은 없더라도 최소한 하나의 모음은 존재해야 됩니다. 그것이 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의 단위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에 우리가 히브리어의 모음기호를 배웠을 때에 잠깐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히브리어의 모음기호는 완전 모음과 불안전 모음으로 나눈다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 모음기호 완전 모음과 불안전 모음을 설명을 할 때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음절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모음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단위로서 완전 모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전 모음이라는 것은 모음 자체가 완전히 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절을 구분함에 있어서 한 음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 모음이 한 음절 안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음절은 구별되는 소리의 단어다. 음절은 단어가 밥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왜냐하면 이 밥이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발음을 하는데 유럽 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국과 유럽을 이렇게 나누어서 볼 때에 밥을 와우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 접속사, 바부 접속사 하지 않고 와우 접속사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보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C라는 게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바부거든요. 그런데 3절로 가면 뭐라고도 또 표현되어 있습니까? C, W 똑같은 바부를 C, W라고도 파신교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 W라는 것은 뭐냐? C라는 것은 건정션입니다. 마찬가지로 2절의 바부도 C, 건정션, 즉 접속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서 접속사 end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뜻이죠. 그런데 3절에서는 똑같은 바부를 C, W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W라는 건 뭐냐? 와우라고 합니다. 와우. 그래서 바부 접속사 하지 않고 어떤 학자에 따라서 이것을 와우 접속사라고 합니다. 왜? W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와우 접속사, 와우 접속사. 그래서 바부하지 않고 와우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읽으면 바이오메르라고 저는 읽는데 왜냐하면 학자들이 바부라고 이것을 알파벳을 바부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에 따라서 바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와우라고 번역을,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바이오메르 대신에 와우메 이렇게, 와우메 이렇게 발음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읍과 W, 와의 사실은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바부라고도 하고 와우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알파벳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얘기했듯이 우리는 바부라고 이야기를 한다. 바부라고 발음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부라는 것은 모음으로도, 모음기호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모음으로도 쓰였다라는 얘기는 이미 역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부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자음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음절은 항상 자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음으로 시작이 되지 않고요. 그러나 자음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모음 부호가 붙는 것이죠. 그렇죠? 모음 부호가 있습니다. 바부는 접속사인 한 형태이며,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음절은 자음이나 다른 모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면 밑에 있듯이 폐음절이라고 하고요. 다른 모음으로 끝날 경우에는 개음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음절당 하나의 모음이 있으므로 한 단어의 음절수는 모음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음은 반드시 완전 모음에 속하는 모음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음절이다 하면 뭡니까? 완전 모음 중에 두 개가 있을 때 이음절 단어라고 하는 것이고 삼음절이라는 것은 완전 모음이 세 개가 있을 때 삼음절 단어다. 사음절, 오음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음절은 열리거나 닫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헬라오 문법 시간에서도 이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개음절로 끝난다는 건 뭡니까? 모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즉, 모음은 입을 열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린 소리다. 음이 열려져 있다. 그 다음에 폐음절은 반드시 뭐로 끝나야 됩니까? 자음으로 끝나야 되겠죠. 자음으로 끝나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글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한글을 예를 들자면 제 성이 김인데 김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역과 이와 미음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자음이고 이는 모음이고 미음은 자음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모음이 하나가 있으니까 김이라는 단어는 일음절 단어죠. 일음절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음으로 끝나니까 뭡니까? 폐음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음으로 끝나니까 입이 김하고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이 자동적으로 닫히게 되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것을 Closed syllable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이 아니라 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미음이 없이 자음과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가 되겠죠. 기하면 그러면 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이 벌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개음절이다. 영어에서는 이것을 Open syllable이라고 합니다. Open syllable.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절은 열리거나 닫힐 수 있다. 모음은 일반적으로 열린 음절에서는 길고 왜 길까요? 당연히 입이 열리니까 길어지겠죠. 닫힌 음절에서는 짧습니다. 왜? 김 딱 닫히니까 짧죠. 그 다음에 불완전 모음인 하텍파다우, 하텍세골, 하텍카메츠, 쉐바 즉, 금방 우리가 얘기한 불완전 모음입니다. 하텍파다우, 하텍세골, 쉐바, 하텍카메츠 이것은 반음절이라고 부르며 폐음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폐음절뿐만 아니라 음절에 속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단어는 하나 이상의 음절로 구성이 됩니다. 금방 소개해드렸듯이 개음절은 음절이 모음이나 이중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이다. 즉, 모음 모음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모음으로 끝나면 개음절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말에서 받침없는 음절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폐음절은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이다. 금방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를 한번 읽어봅시다. 다가 되겠죠. 달랫은 베가드 캡파트 베가 다 그렇죠? 달랫은 여기에 점이 있죠. 강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다게시 레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로 발음하지 않고 강하게 된 소리로 따 밑에 뭐가 있습니까? 카메치가 있죠. 따 그러니까 따 카메치가 있으니까 장 모음이 있죠. 그러니까 한 음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와 레시가 있죠. 그래서 베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다시 카메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 모음 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 그런데 뭐로 끝납니까? 자음인 레시로 끝나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받침으로 사용돼서 바르 바르 해음절이 되고요. 이것은 카메치 아로 끝나니까 모음으로 끝나니까 다 그러니까 뭡니까? 개음절 그래서 다바르라는 단어는 하나 둘 이음절 단어이고 첫 번째 음절은 개음절이고 두 번째 음절은 폐음절로 되어 있다. 다바르라는 뜻은 헬라어의 로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 대부분의 히브리 단어는 마지막 음절에 악센트나 강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것을 발음할 때 앞에 부분에 악센트를 주지 않고 두 번째 음절인 바르에다가 강세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바르 다바르 이렇게 이제 발음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음절에 악센트 표시되지 않은 단어의 강세는 강조된 음절 위에 악센트가 표시된다. 만약에 악센트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음절 단어니까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를 주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울 것이지만 악센트 표시가 달랫에 있다라고 한다면 다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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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절은 악센트와의 근접성에 따라서 분류되거나 악센트를 참조하지 않고 분류될 수 있다. 즉 악센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좀 학자들이 나누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다바르는 사실 말씀이고요. 어떻게 읽습니까? 처음에 쉐바가 왔으니까 이것은 유성 쉐바가 되겠죠. 쉐바가 왔으니까 애 발음을 해줘야 되겠죠. 떼라고 발음해줘야 되겠죠. 베가드 캡파틀레러인 레러인인 것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 그렇죠? 똑같습니다. 바 그 다음에 마지막 레시가 이 세 번째 음제로 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찍혀 있습니까? 히렉 요드가 찍혀 있네요. 그렇죠? 히렉 요드 혼합 모음인 요드 히렉 요드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발음합니까? 이거는 미음이죠. 데바림 데바림 마지막 음절에 악센트를 주면 됩니다. 데바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음절은 프로프레토닉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프레토닉 세 번째는 토닉이라는 음절의 이름을 이렇게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헬라어에서도 공부했습니다만 헬라어에서도 첫 번째 안티 페널티마 페널티마 얼티마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헬라어에서 시간에 음절 공부해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센트의 음절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데바림 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다바르 가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헬라어에서 마지막 요드와 맴 이라는 요거는 꼬리용 맴이 되겠죠. 요드와 맴이 붙으면 복수가 되거나 두 개 즉 쌍수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요드 맴 자체가 한 음절 일 경우에는 쌍수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래시까지 포함해서 한 음절이 되므로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데바림 이라는 것은 말씀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마는 구약에서 복수는 사역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럼 뭐가 됩니까? 말씀 사역 말씀 사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데바림 이라는 그 단어는 구약 성서에 이름입니다. 우리가 맨 밑에 부분에 가면 제가 구약 성서의 이름과 그 의미 또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서 중에 토라라고 하는데요. 다섯 번째 책 즉 영어로는 Deoranum 이라고 하고요. 히브리 성경은 이것을 데바림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Words 즉 말씀들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그래서 가보면 한글은 신명기라고 하고 영어는 Deoranum 이라고 하고요. 히브리 성경은 신명기라고 하지도 않고 Deoranum 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여기요? 말씀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록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한글은 그냥 말씀이니라 했고요. 영어는 Words 말씀들이 있다라고 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하 데바림 했습니다. 하라는 것은 여기에 정관사를 말하고요. 데바림 명사 남성 복수 그래서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모세가 다바르 다바르가 명사가 되면 말씀이고요. 다바르가 동사가 되면 말하다 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PL 영어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선포한 바 말씀들을 말한다 해서 이 데바림 이라는 것이 신명기 한글 영어에는 유로아놈이라고 하는 하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데바림 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음절을 개음절과 폐음절 분류를 해서 우리가 정확히 히브리 단어를 발음할 수 있는 방법은 음절을 통해서 각각 발음해 줄 때에 정확한 발음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음기호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이렇게 놨는데요. 전에 우리가 공부한 모음기호의 표는 금방 우리가 보았다시피 가로부분으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놨고요. 지금 이 세로부분 교재에서는 이와 같이 세로부분으로 하나의 보기를 써서 만들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 발음이었죠. 아 발음. 단모음은 아 이름은 파다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밑에 파다어가 붙여져 있죠. 라하브 라하브 몇 언젤 단어입니까? 이음절 단어죠. 라 하브 개음절 해음절 그렇죠? 그래서 라하브 라는 것은 불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모 마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카메츠가 있었죠. 우리가 금방 봤습니다. 다 바르 그렇죠? 이음절 단어입니다. 모음이 두 개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 바르 제가 쌍디긋을 한 이유는 이게 뭐라고요? 에가드 캐파틀레로 다게시 레인이 있죠. 그래서 강하게 발음한다. 다 바르 말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장모음 이 뭐라고 있습니까? 장모음 이 부분이 히레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음절 단어입니다. 이 쉐바는 뭡니까? 구성 쉐바가 돼서 미드 미드가 됩니다. 미드 그 다음에 바르 미드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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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 합니다. 이 미드바르도요. 히브리 성경의 책의 책 이름입니다. 히브리 성경 책의 이름입니다. 다시 우리가 맨 밑에 우리 교재에 가보시면 히브리 성경의 미드바르가 어디 있습니까? 베 미드바르 그래서 인 더 윌더 윌더 니스 즉 그 광야 안에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넘버 라고 하고요. 한글 성경은 민숙이 라고 합니다. 즉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다. 민숙이를 보면 그래서 이제 민숙이라고 하고 영어도 역시 넘버 숫자를 센 것이니까요. 넘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드바르 광야 라는 뜻 입니다. 광야 그 다음에 이 발음으로 혼합 모음이 있죠. 히렉 요드 즉 요드가 혼합된 가장 긴 이 발음입니다. 히렉 요드 이게 히렉 요드가 있죠. 그 다음에 베트에 뭐가 있습니까? 다게시 레인 베가드 케파틀레로 입니다. 그죠? 이음절 단어죠. 이 탄 타브 밑에 뭐가 있습니까? 요 카메츠가 있죠. 요거는 눈의 꼬리형입니다. 비탄 궁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 발음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에 밑에 점이 세 개 있는 것은 쇄골이라고 합니다. 쇄골이 요기에도 있고 요기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음절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에 왜냐요? 알렙은 뭐가 있어요? 알렙은 요거 무금입니다. 그렇죠? 무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 레츠 짜데 꼬리형입니다. 에레츠 땅입니다. 그 다음에 요 점둑에 있는 요 에는 뭡니까? 제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발음이었습니다. 에 발음 요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 밑에 있죠? 근데 모음보호가 없습니다. 그렇죠? 요거 하나밖에는 그럼 요건 뭡니까? 이름절 단어입니다. 이름절 에쉬 에쉬 신 신 이 되겠죠? 에쉬 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혼합 모음에 젤에 요오드 가 있습니다. 젤에 요오드 요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젤에 요오드 요것도 이름절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뺀 이렇게 뺀 베가드 캐파틀레르 젤에 요오드 뺀 에다가 니은 이 들어가죠. 꼬리용의 눈 그래서 어머 사이에 그 다음에 우발음에서 점이 이렇게 사선으로 세 개가 있었습니다. 키부츠 라고 했죠. 여기 보면 키부츠 가 있습니다. 이게 한 음절 이 되겠죠. 그 다음에 카메츠 가 있고요. 그래서 슐 람 그렇죠? 람 이거는 뭡니까? 이중점이 되겠죠. 슐람 그러니까 라멧이 두 개 있는 것을 하나를 생략하고 점을 찍은 것입니다. 슐람 사다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브에다가 요 안에 점이 있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슐레 혼합 모음 우 발음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 발음이 있죠. 그럼 뭡니까? 아이는 무금이었고 레시는 아무 모음보가 없으니까 요것도 역시 뭡니까? 이름절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르 우르 깨우다 라고 합니다. 깨우다 그 다음에 이제 오 발음인데요. 카메츠와 쉐바가 있어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카메차투비라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모음기어를 배운 후에 우리가 교제를 계속 할 텐데 그러면 요것을 오 발음을 할 것이냐 어떤 때 요것을 요게 무성 쉐바가 돼서 아 발음을 할 것이냐 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또 공부를 조금 있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차투비 이것은 오 발음인데 요기에 카메츠가 있고요. 여기는 사실 생략이 현재 돼 있습니다. 쉐바가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합니까? 요것은 오 발음이니까 요것이 받침으로 쓰여지겠죠. 그래서 이름절입니다. 그리고 쉐바 자체는 뭡니까? 반 모음이니까 음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절 단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콜 모두 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파스라고 했었죠. 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두 모두 올 영어는 올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음 위에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홀레엠이라고 했죠. 오발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브의 베가드 캐파틀레르 위에 여기 조그맣게 점이 있습니다. 그럼 요게 한음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뭡니까? 쇠골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받침이죠. 그래서 복해를 합니다. 복해를. 이음절 단어죠. 아침이다. 우리가 창세기 일장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단어들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복해를. 복해를. 그 다음에 이제 바브 위에 점이 있어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홀렌바브. 오발음입니다. 지금 요 바브 위에 점이 있죠? 모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단어도 역시 이름절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브 토브 합니다. 이렇게 대시라는 것은 이것이 혼합 모음이기 때문에 가장 길게 발음을 말하는 거죠. 토브 선안 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토브 바라 선과 악 선안 토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쉐바 부분 여기는 반모음입니다. 즉 반모음은 음절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모음에 합성 쉐바 중에서 하태파다흐가 있습니다. 쉐바와 파다흐가 있죠. 그래서 하태파다흐 아바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히레요드가 있죠. 혼합 모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몇 음절입니까? 1음절입니다. 왜요? 앞에 있는 하태파다흐는 반모음이기 때문에 음절로 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아리 합니다. 아리 아리 대시에서 좀 길게 발음해야 되겠죠. 히레요드 혼합 모음이니까요. 아리 사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탭 쇄골 쇄골이 여기 있고 쉐바가 먼저 있어서 하탭 쇄골 여기 좀 흐리게 돼 있는데요. 여기 하탭 쇄골입니다. 쉐바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엘로 여기도 점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엘로 여기까지가 뭡니까? 그러면 음절이죠. 이거는 음절로 치지 않고 여기에 히레기 있으니까 그렇죠? 오 발음이니까 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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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힘 뭐가 있습니까? 히레 요드가 있었습니다. 아 홀렘이었습니다. 홀렘 히레가 밑에고요. 위에 있으니까 홀렘입니다. 그래서 엘로 엘로 힘 힘 힘이 됐으니까 뭡니까? 요드맴이 해와 같이 쓰였으니까 복수 어미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로힘은 복수 명사입니다. 제가 일부러 발음 그대로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왜?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엘이 하나님 엘로힘 그래서 이것을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고 굳이 영어로 쓴다면 이것은 가시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복수가 됩니다. 가츠가 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쉐바와 카메츠가 있어서 하텍 카메츠 하텍 카메츠 그래서 하텍 카메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오드가 있죠. 아 저 히렉 이오드가 있죠. 즉 장모음 혼합 모음 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역시 이름절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니 라고 합니다. 오니 허가 마지막으로 쉐바에는 유성 쉐바와 무성 쉐바가 있다. 오늘 시간에도 다시 무성 쉐바와 유성 쉐바를 우리가 잠깐 그 법칙 어떨 때 애 발음을 하고 어떨 때 발음하지 않는가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쉐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 그 다음에 위에 뭐가 있습니까? 위에 오발음이 있죠. 홀렘이 있습니다. 메 오드 메오드 그러나 이것은 완전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음은 하나만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름절이 되겠죠. 메오드 메우 장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이 되기 전까지는 좋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신 게 없단 말이죠. 여섯째 날이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성 쉐바인데요. 이 두 번째 쉐바는 무성이기 때문에 발음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이렇게 파다가 있어서요. 말 됩니다. 말 여기가 한음절이 되죠. 그래서 말 그 다음에 여기는 슈렉이 있으니까 쿠트가 됩니다. 쿠트 말쿠트 그래서 장모음 슈렉이 있어서 대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쿠트 통치라고 하는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음교를 상기하고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전에 우리가 모음교를 공부할 때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해드린 바 있는데 수천 년 동안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서 이 문서를 읽을 때 고대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린들 이라고 하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구전에 기초하여 모든 모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로 한문 문화권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천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천이라고 읽는데 그것은 다 우리가 뭐한 것입니까? 외워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이라고 읽고 의미는 하늘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였다란 말이죠. 일부 자음은 모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알레비나 해는 아 발음 요드는 이 또는 에발음 바브는 오 또는 우 발음 그 다음에 서기 7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마소라 학자라고 불리는 유대인 서기관 그룹들이 원본에 존재하지 않는 모음기호 지금 우리가 위에서 배운 모음기호입니다. 모음기호 이것을 니쿠닷이라고 하는데 찬송기호 및 악센트 기호를 텍스트에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음기호뿐만 아니라 찬송기호가 있고 또 악센트 기호 우리가 악센트를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텍스트에 추가를 해서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 마소라 본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마소레리 텍스트 그래서 전통 본문이다 마소라 본문이다 라고 불리고 전세계 유대인들의 표준 본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와 같이 점들이라든지 막대라든지 이런 것이 표시되어 있어서 히브리어 모음에 따라서 자음의 그 발음과 연결해서 발음할 수 있게 제 프로그램은 되어져 있고요. 이 제가 사용하는 그 바이블 프로그램에는 악센트라든지 찬송기호라든지 기타 등등 그 외에 찬송기호 악센트 기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미국 학생들과 공부하는 곳에 가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을 잠깐 보면 여기에는 모음기호뿐만 아니라 악센트 기호까지 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악센트 기호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볼 제가 갖고 있는 이 창세기 1장 1절 또 창세기 전체 PDF 파일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밑에 모음기호뿐만 아니라 악센트 기호까지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모음기호가 없었는데 마서라테스 즉 유대인 서기관 마서라 학자들이 모음기호를 추가함으로써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도 고전의 기초에서 모음을 기억하지 않고도 모음기호를 우리가 익힘으로써 발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음의 모음 글자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알레비라든지 해라든지 바브라든지 요드는 발음이 매우 약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약자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음기호가 도입되기 전에 모음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즉 마서라 학자들이 모음기호를 만들기 전에 이것을 가지고 또 모음으로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음들은 다른 글자들의 앞이나 뒤에 오면서 다른 자음에 동화됩니다. 왜? 모음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한 자음 또는 침묵 자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드는 뭡니까? 이 발음이지 않습니까? 바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와 와 와 그죠? 그 다음에 해는 목구멍 소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알렙은 역시 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음을 약자음이라고 하는데 단어나 음절의 끝에서 개음절을 만든다. 당연하죠. 그렇죠? 이것은 다 입을 목구멍을 열고 입을 입술을 열게 만드니까 개음절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알렙과 해는 모음이 없는 모음이 없는 앞에 자음에게 앞에 자음이 모음이 없을 때에 해의 발음과 이거는 자동적으로 무금이 되니까요. 자신의 모음을 넘겨주고 부성자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문법적인 용어로는 어중음 소실이다. 즉 싱코페이트라고 문법적인 용어를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모음인데요. 이중모음은 하나의 음절단위이고 통합된 소리를 내는 모음의 집합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중모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제가 이중모음을 열고 해봤습니다. 우리가 배운 모음기호 그대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밑에 카메츠가 파다그가 있죠? 그 다음에 요오드 이 발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역시 카메츠 요오드 아이 그 다음에 뭡니까? 카메츠 요오드의 밑에 뭐가 있습니까? 히렉이 있죠? 히렉도 이 발음이니까 아이 다 아이입니다. 그렇죠? 뭐만 다릅니까? 발음하는 길이만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홀렌바브가 있고 요오드가 있습니다. 더 길겠죠? 그래서 오이 그 다음에 슈렉이 있으니까요. 우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카메츠가 있으니까 아에다가 이에다가 브인데 그냥 아이브 하지 않고요. 아 아 이렇게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카메츠 하튭과 카메츠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카메츠 하튭은 오발음이고 카메츠는 아 발음인데 카메츠 하튭을 발음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죠. 왜? 오로 발음해야 되느냐 아로 발음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메츠 하튭은 발음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모음 중 하나인데 즉 카메츠 아 발음과 그 다음에 오 발음인 카메츠 하튭이 혼동될 수 있다는 것이죠. 카메츠 하튭은 폐음절입니다. 그 다음에 악센트가 없는 음절에서만 발생한다. 그러니까 카메츠와 쉐바가 오는 카메츠 하튭은 폐음절일 때만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폐음절이다. 이것을 머리에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모음이고 악센트가 없는 폐음절은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악센트가 없더라도 폐음절이 되면 카메츠 하튭 즉 카메츠 하튭이 오면 반드시 오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카메츠 하튭을 잠깐 봤죠. 여기에서 카메츠 하튭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발음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콜 해서 뭐가 됩니까? 오 발음이 됩니까? 오 발음이 됩니다. 왜요? 폐음절이지 않습니까? 이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음으로 끝나고 있죠. 라멘 그러니까 칼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식 가능한 폐음절 금방 폐음절은 뭐라고요? 자음 모음 자음이었습니다. 김이 그랬죠? 자음 모음 자음 그렇죠? 그래서 자음 모음 자음 일 때 폐음절일 때 카메츠 하튭은 오 발음을 한다. 자 예를 들었습니다. 바브가 있고 요드가 있고 코프가 있고 맴이 있습니다. 다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모음 보호가 카메츠 파다가가 있고요. 카메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츠가 있죠. 그럼 카메츠 하트 해야죠. 여기에 사실 쉐바는 지금 생략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로 끝납니까? 자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폐음절이 되죠. 그러니까 캄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절 요드 카메츠는 열려 있으므로 카메츠는 아입니다. 여기에 지금 카메츠가 하나가 있고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카메츠는 뭡니까? 그냥 카메츠 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카메츠는 닫혀있으니까 폐음절 그렇죠? 닫혀있고 악센트가 없으므로 이 카메츠는 아로 발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로 발음한다. 카메츠 하투비다. 이것은 카메츠 하투비 된다. 카메츠 하투비 앞에 카메츠가 있죠. 뒤에 쉐바가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 발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 발음 이와 같이 콜 하듯이 여기는 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발음은 바야 카미 아니라 바야 콤 이라고 발음합니다. 폐음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에 카메츠 대 무성 쉐바 자음이 따라오고 자 이것은 뭐예요? 여기는 쉐바가 없지만 여기는 카메츠의 쉐바가 아 여기에 카메츠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쉐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무성 쉐바입니다. 이것은 무성 쉐바 그래서 자음이 따라오고 음절의 악센트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닫혀있죠. 음절이 닫혀있죠. 자음만 오는 거니까 무성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카메츠 밑에 해서 이것은 오입니다. 오 그래서 마 이거는 뭡니까? 열려있죠. 개음절이죠. 이것은 해의 발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카메츠 하투비가 아니라 이것은 뭐가 됩니까? 카메츠 아 발음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카메츠 하투비가 돼서 오 발음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발음합니까? 호크 마 하크가 아니고요. 호크 호 오 발음이란 말이죠. 호크 마 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카메츠 뒤에 자음이 다게시 포르테 즉 이중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점 예 지금 여기를 보시면 해트 다음에 눈에 뭐가 있습니까? 점이 있죠. 베가드 캡파틀 레러가 아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중점이 되는 것이죠. 즉 눈이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눈에 다게시 포르테는 이걸 두 개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눈이 나눠지죠. 그래서 카메츠는 악센트가 없는 폐음절이 됩니다. 이게 폐음절이 자동으로 되죠. 자음이니까. 그래서 여기 카메츠는 뭐라고요? 카메츠 하투 오 발음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이 됩니다. 혼 그래서 혼 내 니 그래서 혼 내 니 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메츠는 아 발음이고 카메츠 하툽은 오 발음인데 언제 카메츠 하툽 오 발음으로 카메츠를 발음해 주는가 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떨 때요? 폐음절일 때 그렇다. 폐음절일 때. 다게시 포르테도 이게 폐음절이죠. 그 다음에 무성셔바도 역시 자음으로 끝나니까 폐음절입니다. 그 다음에 자음 모음 잡은 당연히 폐음절이죠. 그래서 카메츠가 폐음절이 될 때는 아 발음이 아니고 카메츠 하툽이 되어져서 오 발음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가 더 있네요. 카메츠가 막캡 뒤에 오는 음절이 있을 때 자 막캡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두 단어를 대시로 연결했죠. 연결부호 대시 우리가 대시라고 하죠. 막대기표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앞에 우리가 아까 콜도 봤지만 이걸 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콜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폐음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닫힌 음절이 있기 때문에 오 발음을 해서 칼 이쉬 하지 않고 콜 이쉬 라고 한다는 거죠. 콜 이쉬.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쉐바입니다. 쉐바를 우리가 모음기호를 공부할 때도 제가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반모음이라고 하고 자음 아래 세로로 두 개의 점을 붙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쉐바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 발음을 하는데 쉐바는 무성으로 발음할 때는 발음하지 않고 유성으로 발음할 때는 에 발음을 한다 해서 우리가 쉐바 공부를 할 때 말씀을 이미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때 그러면 에 라고 발음하는가만 알고 계시면 무성 쉐바는 당연히 그 외의 부분은 다 발음하지 않는다 라고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유성 쉐바는 후 말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후 말에는 나타나지 않고 아래의 경우에 쉐바가 있으면 단모음 에 소리를 낸다. 그러나 음절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음절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반모음이기 때문에. 자 먼저 단어의 시작에는 쉐바가 붙을 때 반드시 에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 짧게 한문어로 단어에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초. 단어초두란 말이죠. 단초. 단초에 쉐바가 붙을 때는 에 발음을 한다. 쉐바에. 그 다음에 장모음 뒤에 오는 글자입니다. 자 장모음이 뭐가 있었습니까? 장모음 뒤에 오는 겁니다. 카메츠, 히렉, 쟤레, 키부츠, 홀렘 한 번 봅니까? 이 뒤에 쉐바가 다른 글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에 라고 발음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자음이 중복하여 올 때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글자에 왔을 때는 동일하게 두 개가 다 쉐바로 왔을 때 첫 번째 앞에 오는 쉐바는 발음해 주지 않고 그 뒤에 오는 글자에 쉐바는 에 라고 발음해 준다는 거죠. 그럼 그 앞에 있는 쉐바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폐음절이 되겠죠. 폐음절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랑 사실 같은 겁니까? 음절 처음에 오는 거란 말이죠. 음절 처음에 쉐바가 오면 에 발음을 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초, 음초. 음초라는 것은 음절 초도를 말합니다. 단초와 음초는 반드시 쉐바가 왔을 때 에 발음을 해 준다. 그 다음에 이중점 아래 글자입니다. 이중점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다게시 포르 때 이중점 우리가 있었죠 여기에? 눈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중점 아래 왔을 때 두 개가 합쳐져서 뭐가 붙겠습니까? 쉐바가 붙는 거니까 당연히 발음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유성 쉐바와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합성 쉐바와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테파다흐, 하텝세골, 하테카메치 하테파다흐는 아, 하텝세골은 에, 하테카메치는 오 여기 보시면 하테파다흐, 하텝세골, 하테카메치는 오 거에 맞는 하테파다흐는 아 발음 하텝세골은 에 발음 하테카메치는 오 발음으로 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초, 음초 이중점 아래, 장몸 뒤에만 기억하고 계시면 그 외에 쉐바가 올 경우에는 쉐바는 무성 쉐바로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성 쉐바는 발음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악센트와 구두점입니다. 마소라 본문의 악센트의 표시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마지막 음절에 악센트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바를 했을 때 이 음절 단어일 경우에는 1음절에서 강세를 주지 않고 일반적으로 두 번째 음절인 다바르 다바르, 즉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 마지막 음절에 악센트가 표시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어는 마지막 음절 옆에 악센트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센트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볼 것입니다. 악센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시브리어 성경을 암송할 때 음표 역할을 합니다. 음표는 뭡니까? 길게 한다, 짧게 한다 이런 음표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보시다시피 혼합 모음은 길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단모음보다는 장모음이 조금 더 긴 것이다 해서 제가 혼합 모음이 2분 음표라고 한다면 장모음은 4분 음표예요. 단모음은 8분 음표다. 합성 쉐바는 16분 음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암송할 때 음표 역할을 합니다. 악센트 표시 역할 역시도. 그 다음에 음표 역할만 하느냐 길이만 얘기하느냐 실제 발음을 나타내거나 강조할 음절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조할 음절이니까 악센트 표시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높낮이가 생긴단 말이죠. 높고 낮은. 중국어도 그렇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 해가지고 중국어도 높낮이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물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이렇게 노래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강조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하지 않죠? 나이한민국! 뭐 이런 식으로 높낮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악센트 표시를 해서 강조할 음절을 표시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문장의 적절한 구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금방 얘기했듯이 맞소라 본문에 악센트 표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멈춰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계속 읽어야 되는지 하는 적절한 구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악센트 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악센트는 분리형 악센트가 있고 연결 악센트가 있습니다. 즉 연결시켜서 접속되어 있는 악센트로 히브리어 본문이 나타나 있는데요. 분리형 악센트는 맞소라 본문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그럼 분리형 악센트라는 것은 뭡니까? 문장의 적절한 구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을 읽을 때도 뭡니까? 읽다가 잠깐 쉼표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에는 또 세미콜론, 콜론과 같이 부연 설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어들이 있습니다. 분리형 악센트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소라 본문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읽기에서 생각이 끊어진 부분이나 즉 쉼표가 되겠죠? 끊어진 부분이나 잠시 멈추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분리형 악센트는 텍스트 읽기의 일시중지 또는 중단을 표시하고 영어에서는 쉼표, 세미콜론, 콜론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끊어진 부분이나 잠시 멈추는 부분이다. 즉 분리시키는 것이다. 구분하는 악센트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가 있냐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 그래서 여기 보면 디스정티브 악센트에서 분리형 악센트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제가 했는데요. 쉴룩 절 후반부 문장 끝에 마지막 단어 아래에 표시한다. 쉴룩은 뭡니까? 이렇게 막대기 표시가 있습니다. 쉴룩을 한번 볼까요? 보이십니까? 알렛 밑에 쉴룩이 있죠? 쉴룩. 그래서 하 아렛츠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단어 아래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아트나 있습니다. 아트나는 뭐라고요? 두 부분으로 부분을 나눈 거죠. 적절한 문장의 구분입니다. 구절의 전반부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단어의 악센트를 하고요. 아트나는 구절 전반부의 마지막 단어 아래에 표시합니다. 즉 이것을 아트나는 절을 두 개로 구분할 때 사용한다. 아트나 표시 이렇게 돼 있죠? 절을 두 개로 구분한다. 아트나 표시가 어디 있나요? 이게 한번 볼까요? 아트나 표시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아트나 표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나 또는 실록 및 기타 불리왕 악센트로 표시된 단어는 그 단어에서 뭐 한다고요? 잠시 멈춘다. 그러니까 실록이나 아트나가 올 때는 잠시 멈춘다. 그래서 금방 실록이 있었죠. 여기에 실록 여기 또 아트나가 있었죠.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 엣 하샤마힘 베트 하아렛 잠깐 쇼조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골타라는 표시인데요. 아트나 앞에 종속된 부분을 표시합니다. 아트나는 절 둘을 구분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 절 구분할 때는 뭐를 쓴다? 세골타라고 하는 표시가 옵니다. 세골타. 절을 구분하는 것이죠. 세골타. 그 다음에 자케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절사고분입니다. 절이 길 경우에는 뭡니까? 네 부분으로 구분할 때 자케프라는 표시를 씁니다. 자케프 여기 있죠? 이렇게 자케프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프카라는 건데요. 실록 및 아트나 직전에 실록은 여기 있고요. 아트나가 있고요. 하위 분리형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의 하위 분리형이다.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아트나를 대신하기가 합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레비아라고 되어있는데요. 레비아. 레비아. 그렇죠? 마지막 부분. 이거는 오육 절구분에 사용을 합니다. 오육 장절구분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의 주요 단어나 주제를 식별한다. 종종 대화에서 인용문을 소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리형 악센트가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악센트인데요. 연결 악센트는 접속 악센트라고도 하는데 문장에서 두 단어를 연결합니다. 두 단어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이 연결 악센트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문화흐라고 해서 마소라 본문에서 가장 강한 연결 악센트로 속격과 관련된 상황에서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데 마지막 음절을 제외한 음절에 악센트가 있는 단어에는 문화흐가 표시된다. 자 여기서 문화흐를 한번 볼까요? 여기 문화흐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그렇죠? 니은자 반대로 되어 있죠? 문화흐가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메후파크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강한 연결 메레카 세 번째로 강한 연결 다르가 네 번째로 강한 연결 아즐라 다섯 번째로 강한 연결 악센트들이 이와 같이 사용되고 있고 금방 보여드린 여기에 보면 다양하게 밑에 이와 같이 악센트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S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S라고 되어 있죠? S와 같은 다르가 다르가 그래서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높낮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시거나 하면 제가 공부를 할 때는 그다지 높낮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베레쉿 파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렛 이렇게 모음부에 따라 읽지만 원어민이 읽는 것을 보면 베레쉿 파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렛 이렇게 높낮이를 가지고 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어민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문장을 이해하는 위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위주로 하기 때문에 모음부와 자음을 합쳐서 발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파숙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파숙 이것은 파숙이라고 하는데요. 점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파숙 끝에 있는 표시는 소파숙 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소파숙 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라고 불리고 단순히 구절의 뭐라고요? 구절의 마침표를 나타냅니다. 구절의 마침표 그 다음에 마켑이라는 게 있는데요. 마켑은 묶음입니다. 아까 보았죠? 마켑 두 단어를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마켑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콜이시 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마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켑을 사용할 때 강세는 일반적으로 앞 단어에서 아니라 다음 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팬과 아담이 합쳐서 마켑으로 연결될 때는 다음 단어 팬아담 아담의 아들이다. 이것을 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켑이라는 단어는 묶음이라는 의미고 마켑은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있는 두 개 이상의 단어를 결합하는데 사용되는 짧은 괄호핵으로 종종 읽기에서 하나로 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픽 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음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지막 해에 점을 추가합니다. 보통 이 해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약자음이 없고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목구멍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안에 점을 찍으면 자음값을 유지하라. 그래서 아인 헷 해에 마픽이 찍혀있는 경우는 폐음절로 만드는 강한 후음이 된다라고 마픽 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